너희 자꾸 위원장에서 청소년을 타행으로 보려고 해요. 왜 타행을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타행을 보고 하는 사람은 도민 형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포식한 말은 안 그러세요. 도민 형은 혼자서 짓는 게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각질이죠. 각질은 위원장 각질이니까. 지혜의 여행 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또 많은 두 예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공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참여하세요. 인사청소년에 1개도 전에 도민 형은 안 되겠지. 도민 형은 안 되겠지. 위원장께 지혜했습니다. 저는 인사청소년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위원장에서 각질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자격을 공인적으로 보니 정합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네요. 이 동영상 많이 나아계신 것 같습니다. 청구위원회 권위를 지켜달라고 하시는데 연합의원 선한 위원회에 대한 권위를 지켜드리지 않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위원장님 저 신상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아니요. 왜냐하면 아까 순서가 오면 하시라고도 말씀을 주셨고... 순서에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 안에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신상 발언이라는 거는... 의원님. 여당 의원님들과의 관계소에 신상 발언을 하시는 거지. 그 신상 발언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의원님한테 이 분 또 자료 여쭤려고 따로 드렸잖아요. 자 질의하십시오. 안 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 응답 하시는 거 보고. 하지 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한테. 아니 세상에 1분도 어쩌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청문회 안 하실 겁니까? 청문회 거부하시는 거예요? 뭘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공정하게 모든 의원님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고민정 의원님만 그렇게 특혜를 달라고 그럽니까? 시간을 왜 돌리냐고요. 그거는 질의응답 과정에 제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후보자가. 아니 아니. 청문회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위원장께서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십니까? 왜 파행을 제가 몰고 가십니까? 파행을 몰고 가는 사람은 고민정 의원님 아닙니까? 자꾸만 쉽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니 제가 고민정 의원님한테는 2분 동안 자료 제출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달래요? 하나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혼자 하세요? 청문회 혼자 하십니까? 앉으세요. 그러면 위원장 혼자 하십니까? 위원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우리가 무슨.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청문회 빨리 하자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든 말든 그건 고민정 의원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고민정 의원님의 선택입니다. 자꾸만 특혜를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 2분 드렸고. 고민정 의원님한테는 자료를 주려고 2분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신상 발언을 달라고 그래요. 무슨 고민정 의원님 혼자서 청문회 합니까? 이게 위원장 갑질이죠. 갑질. 저는 위원장과 권리입니까? 제가 자리에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부당하게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무슨 박해입니까? 지금 위원장한테 지금 법박하는 겁니까? 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 그런 법박이라고 하냐면요? 질의하시고 그 가운데 후보자의 발언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저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제가 판단할 기준도 있어야 되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위원장이 판단하느냐? 저보고 답변을 해달라면서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라고 질문 안에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떤 후보자 그래? 청문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이름을 딱 특정해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질문을 하세요. 결국 위원장은 청문위원으로서 인정 안 하신다는 거네요. 인정을 왜 안 해요? 지금 질문 하나도 안 하신다고요? 제가 고민정 의원님을 청문위원으로 인정 안 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러면 제가 2분씩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읽어볼 시간을 따로 가질까요? 다시 드릴게요. 7분. 7분 다시 드릴게요. 자 끄세요. 7분 다시 드릴게요. 충분히 드릴게요. 7분. 7분 드리고 보충지리도 드리고 추가지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빨리 질의하십시오. 질의의 응답 과정에 박민 후보자의 발언이 나올 거고 제가 박민 후보자의 답변이 좀 모자란다. 혹은 입장이 모자란다 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다고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질의의 응답에 하시라고. 만약에 박민 후보자가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발언이 승연치 않다든가.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님만 개인적인 문제 자꾸만 저한테 이걸 읽어보고 읽어보고 나한테 이걸 판단하라고 지금 하면 그 시간 다 멈춰놓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의 응답 과정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하십시오.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7분 돌리세요.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과강의 KBS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갑질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검증 자료가 안 왔다. 그거 아까 시간을 주셔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인사청문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간 확답도 안 해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제원 인사청문회 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장제원 인사청문회 하십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청문은 후보자는? 그러나 장제원 위원장은 청문회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격은 고민정 의원님이 부여하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한테 청문하십니까? 인사청문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고 의원이 이를 주장한 의혹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고민정 의원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더 이상 박민사장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께도 이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청문위원으로서 청문위원의 권리가 이렇게 박탈당하고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위험을 세워달라고 위원장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청문위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청문위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들춰보고 답변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문계약서를 달라 했더니 권익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못 준다. 권익에는 줄 수 있는데 국회에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문화일보 당시에서 급여 실수령액을 달라 했더니 문화일보 측이 보유자료 없다고 알려왔다. 그게 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달라 했더니 사생활 침해라서 못 준다. 이게 답니다. 부친에게 1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사생활 보호 때문에 줄 수 없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법조언론인클럽 회계보고서 19년부터 22년까지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국세청에 자율공시를 하는 듯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국세청에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투명한 자료 그대로 주면 되는데 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래놓고서 무슨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위원회에게 하라고 합니까? 위원장이라면 그리고 다른 여당 위원들이라면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박민 후보자가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뭐가 있구나. 트랜스코스머스 코리아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부친에게 1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준 게 아니었구나.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게서 숨길 만한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3분 55초 정도 됐는데요. 저는 인사청문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또 위원장이 갑질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3분 40초 남았으니까 보충지리에 추가해 드리십시오. 세상에 위원장 청문회 하는 것도 천보네요. 자료 제출 요구도 자료 제출을 안 받는 것도 위원장 마음 타시고 고민정 의원 입맛에 맞는 답변을 안 받아주는 것도 위원장 타시고 어이가 없네요. 보다 보다 처음 보십시오. 위원장 자격을 고민정 의원이 정합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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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